감동아 감동아 일과중에 자면 어떡해 나 잔거 아냐 책 보는 중이야 눈곱이 가득한데? 어? 풍금증인가? 잠 안오는 책 없나? 찾아보자 따라와 우와 여기가 이번에 개발하는 옥정 호수 도서관이구나 빨라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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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정 호수 도서관은 2019년 10월 31일 개관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예쁜 호수를 바라보는 다양한 공간이 있답니다 특히 양주에 있는 8개, 8개 공공 도서관을 대표하는 중앙관인 옥정 호수 도서관인 지역 문화 자료 및 행정 자료 등의 보존 기능과 정보 제공의 역할도 수행한답니다 옥정 중앙공원의 호수가 눈앞에 있는 요런 예쁜 도서관이라니 시민들의 휴식, 문화, 독서가 어우러지는 지역 문화의 거점 우와 옥정 호수 도서관 빨라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감동아 아! 아니야 다 먹었다고 감동이는 생만표만 자는구나 그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있었는데 반하고 많아 보내셨 updating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ler dez